심각한 사무실 분위기 과연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일까 7마리 살까? 7마리 치킨을 몇마리 시키는가 토이준니였다 아니 7마리 6마리 7마리 피자 5판 아 근데 이거 있다 박현서 강진이 한 번도 안 썼다 와아 신나 인정? 공차 쏴세요 공차 이번 제1씨 차례 아니에요? 그럼 제1씨가 대상하면 제1씨라니까 제1씨가 오늘 공차 쏘는 거 어때요? 이것이 대한민국 남자친구 인권의 현실입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너 나 강진이 박현서 사단이 탈 인정 시름 빼기 시름 빼기 시름 빼기 혹시 재밌게 신입사원분들 중에 공차가 없던 아니 재미있게 아니 재밌게 진입 제2씨가 재밌잖아요 아이 너무 양아치야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워 제가 두고 갈게요, 제가 두고 갈게요. 제가 재승식을 대신하면 돼. 재승은 없으니까 재승으로 해요. 자, 이거 다 해. 자, 안되면! 이재승! 이재승! 아니 이거 증권자료 있으니까 이재승이 뭐라 하면 안 돼? 이거 증권자료 있으니까 이재승이 뭐라 하면 안 돼? 야... 잠깐만, 얼마 나와요? 공차면? 5만원 정도. 에?! 5만원 넘게 나와요. 6만원. 아니 우리 숫자가 더 많아. 그니까, 그때 5만원 나왔잖아요. 5천원이면 16명은 얼마야? 8만원 나오는데? 이거 재승씨한테 동의 구하고 합시다. 그래서 전화... 난 지금 전화할게. 결과를 얘기해주는 게 낫잖아. 재승씨, 지금 다 같이 투표를 했는데 6명 중에 2명이 공차를 사야돼요. 근데 이거를... 재승씨 걸 제가 대신 뽑았는데 재승씨가 걸렸어요. 이 6명 안에.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이 웨버? 아악! 진짜요. 그 영상 다 찍어가지고...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공평하게 했는데... 재승씨 대신 기동식 했는데 저버렸어. 아, 근데 여기에서 아직 기회가 있어. 6명 중에 2명 안에만 안 걸리면 돼. 아, 그럼 그것도 영상 찍어주세요. 제가 보고 확인을 좀 해. 오케이. 잠깐만요. 페이스틱으로 바꿀게요. 자, 사다리 탔어요. 지금. 재승씨부터 갑시다. 재승씨부터 갑시다. 네, 오케이. 어, 이거 산 거 같은데. 이거 산 거 같아. 이건 살았어. 살았어. 재승 살았어. 저, 저 가주세요. 아, 밖에서? 네, 이거. 따라라라란 따란 따라라라란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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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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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수. 다 muchís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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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잖아. 오케이. 사이즈 업.사이즈 업. 네! 다! 그건 아니야? 이거 아냐?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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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펄쭈가요? 방송은 50여. 펄쭈가 떨어져요. 펄쭈어요. 시작! 뱅뱅뱅 젤리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